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닥터케이는 본가 그리고 처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동 중이신 분도 계실테고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 계신 분들 계실텐데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떠한 종목들 관심 좀 가져볼까 그리고 전일 마감했던 선물옵션 동시만길 그리고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0.85% 상승 나스닥 1.06% 상승 반도체 지수 1.45% 상승 독일 0.74% 상승 자 그리고 지급준비율 인하 그리고 금융 부분 개방 표명한 상위종합 0.44% 상승 리케 0.95% 상승 자 그래서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 때문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추가 관세 부과하는 부분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매기지 않겠다라는 호재도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대부분의 섹터들 다 상승했습니다 자 금융 그리고 빵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할 것 없이 골고루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0.33% 추가 상승했으니까 오늘 크게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 미국 시장 앤드 유럽 시장 해외시장 크게 변동성만 나타내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상황 보자면 다우 선물이 0.45%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상승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슬슬 슬슬 조금 올라가듯이 횡보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했거든요 강하게 양봉 박으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나쁘지 않다 나스닥 선물도 조정폭 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무리 없다 0.55% 상승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다우존스의 기세가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일은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요 기관이 6천억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에는 300억 150억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0.84% 상승 코스닥도 1.14% 상승으로 마감한 상황이죠 60일에 저항권을 코스피가 강하게 갭으로 뚫고 난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결국 전일에 고점 부위에서 마감했으니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선물은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다가 2,500개억 정도로 외국인 매수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선물 옵션 연계 물량이 조금 쏟아진 것도 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막판에 확 끌어올렸거든요 저 물량 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상당폭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개별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보죠 먼저 체크하기 전에 간단히 다음주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보자면 60일을 강하게 돌파했고 여기 처지면 안되는 여기 부위까지 2050부위까지 왔으니 일단 추세상으로는 저항권에 봉착한 건 맞습니다 야 뭐 저번에도 60일에 저항이라더니 또 저항이냐? 네 또 저항입니다 왜?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는 그래서 좋지 않은 겁니다 올라간다 한들 위에 또 저항이 있고 또 올라가도 또 저항이 있고 계속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야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조금 더 줄여서 보자면요 와 이제 주식시장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오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 평선들 다 돌파해내는 여기 시점 정도 돼야 이제 아 주식시장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됐고 강하게 갑니다 이야기가 여기 이런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내는 상승 전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도 양호한 편이구요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쫙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추춤하고 쉬어갈 수는 있으나 쉬어갈 때 여기 60일 권력인 2030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3일 먼저 조정받으니 그죠? 여기 지지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1 권력인 640 권력 정도가 단기 저항권 인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음 654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요렇게 바꿔놓는게 보기 좋겠죠 요것은 요렇게 딱 해놓고 자 코스닥도 5G를 비롯해서 조정폭 좀 있었는데 전일 또 강하게 기가내고 쌍거리 들어오면서 음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흐흐 주니 방가방가우 명절 전날 전혀 안피곤해 하하하 아침 8시에 영화보고 왔다 낮에 좀 졸았습니다 아 제가 문제에요 뭐가 문젠가 하면 잠을 그냥 푹 좀 자야 사람이 깨워내주고 하는데 잠을 잘 못잡니다 그게 항상 신경이 권도 서있고 밤에는 야간에 미국시장도 열려있고 그런 부분들 조금 늘쌍 있는 일이라서 괜찮긴 합니다만 걱정해주니까 고맙네 자 쭈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음 마음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잘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크게 큰 우려보다는 새로운 상승전환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전환까지는 조금 못합니다만 해외시장 특히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강하게 스트레이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죠 우리나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 한다면 보십시오 독일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저항 다 뛰어넘고 정고점 인근입니다 자 미국도 흔들림 그렇게 심하다가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이제 돌파 해냈으니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처져도 지지권 지지권 그래서 우상량 하는 거 하라는 이유가 조금 조정받더라도 밑에 비빌 언덕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주가는 좋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해외시장 다들 고향 가시고 지금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 만나고 실시한 방송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이 겠죠 그러나 닥터게인은 전일 마감 방송을 좀 안했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지 않나 생각해서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종목들 혹시 있다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계신 분들 출석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여러분들 그거 눌러 난다고 제가 제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방송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닥터게인은 셀트리온 방송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맨 먼저 궁금할 테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같이 자 닥터게이가 여기 최근에 20만원 깨지면 매도하라는 시그널 이후에 한번도 매수하지 않다가 드디어 매수시그널 15만4천5백원의 매수시그널 여기 지지하는 거 보구요 매수시그널 드리고 난 이후에 17만원에서 밀리는 거 보고 16만6천5백원에서 매도 시작하고 그죠 다 던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올선 지지하는 모습 봤습니다 야 하루많이 던지고 팔고 하냐 예 하루많이 던지고 팔고 하거든요 그걸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분봉으로 보시자면 이유는 다 있어요 자 조정받을 한 6% 먹었으니까 된거 아닙니까 여기서 17만원권이 장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쳐지는거 보고 뚜둘 맞기 싫어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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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고 쭉 패스 해내고 돌아서는 거 보고 이제 포인트 잡아 나가고 의외로 바이어가 이제 바닥 찍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매수 재매수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 추가 재매수 앤드 추가 성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뭔가 하면요 낙폭과대에 따른 업종별로 순환하면서 매수세 들어오는 경향이 아주 짙거든요 물론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5g 이런 쪽이 강세였는데요 자 그 와중에 순환하면서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 들어온다 이겁니다 놓치면 안되겠죠 그죠 쌀트리온 과감하게 다시 재매수 들어갔구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대건설을 뭐 퍼펙트하게 잡아서 아 딱 사고나니까 4만 1100원에 딱 사고나니까 아 며칠 이후에 자 북한 새롭게 미국과 대화하자 미국도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 보이고 있고 존벌턴 강경파 존벌턴 경질까지 해버리는 호재가 발생하니까 가볍게 10% 이상 먹어내는 그죠 이것도 가볍게 한 4분의 1 챙기고 이날 절반 3분의 1 이상 더 던지고 다시 추가매수 성공 그죠 추가매수 다시 한 이후에 추가매수 단가보다 위입니다 단타 매매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인은 긴 흐름으로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고 짧게 짧게 단타도 가능하고 스켈핑도 가능합니다 자 긴 흐름으로 들고 갔던 SK하이닉스는 여기서 727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고 이날 딱 던집니다 최고점에서 그죠 최고점 15% 딱 먹어냅니다 8만4천원 꺼내서 밀리는거 보고 바로 던져버립니다 야 맨날 단탐하냐 아니다 이거죠 2주 가까이 끌고 간다 이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변화무상한 전략구사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만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닥터케인은 또 여러분들께 증거를 제시를 잘합니다 왜 말로만한 사람들이 못믿기 때문에 증거를 다 남겨놨어요 자 끝내주기 단타매매 하는거 한번 보고싶다면 닥터케인 해외선 물론 1당 50 벌기 여기 들어가시면 얼마나 빠른 매매를 하는지가 나와있을테고 뭐 승률 어느정도인지 나와있을텝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주식생초 탈출 팁 여러분들 도움될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꾸 좀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분들 많으니까 공부 어떻게 하면 하기 편한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커뮤니티 하루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제가 제공할테니깐요 보시고는 꼭 여기 좋아요 표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 무료 채팅방과 같은 효과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쭈이가 완전 모범생 맞아 확실하게 이용도 잘하고 셀트리온 이거 보고 샀다 그랬잖아 그지 하이닉스도 그렇고 잘 이용하신다면 제가 더 자주 여러분들께 올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여러분들 손해는 되지 않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그러면 추후 전략은요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봉상에서는 한 16만 6천원권 이탈만 하지 않으면 큰 무리 없다 16만 6천원권 이탈한다면 이것은 짧게 짧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도 가능하나 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일과 이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너무 강하게 밀리면 전략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적당하니 밀린다면 이평선 20일권 까지는 용인할 겁니다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권력이 16만원권 될 거에요 그러면 요렇게 앞전에 자꾸 튕겨내려오던 여기 16만원권이 21지지권 인근이거든요 여기를 정하기였는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돌파했어요 지지할 거기 때문에 추가매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포트폴리오들 조정 중에 있으니까 적당히 또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여기 16만원권에 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재반등 나올 때는 추가매수해서 단가 적절히 맞춰 나가고 음 주가 상승분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 전략은 첫번째 전략은 그렇게 할 거구요 밀린다면 두번째 전략은 강하게 치고 간다면 일단 직전 저점 여기 앞전에 저점 여기 17만3천원권이 장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 17만5천원권 까지 장의 역할을 할 겁니다 60일의 저항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18만원 18만5천원권 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오는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 이 저항권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색하게 그냥 다 무시하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스트레이트로 깨고 내려오고 이러한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건설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만 60일권은 비교적 저항을 받는게 맞거든요 비단 60일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던질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때문에 많이 못봤다 하하 반갑다 야 프리듬아 음 야 우리 좀 통했냐 채팅 개인채팅 아직까지 남아있거든 어 프리듬이는 내가 다른앤 다 지워도 넌 안 지웠어 하하하하 그치 그래서 잘 지내나 뭐 새로운 사업 한다더니 준빈 잘 돼가는지 하고 궁금했는데 딱 들어왔네 준비 잘 되고 있냐 응 가끔씩 이렇게 한번 보니까 좋다 그치 한번씩 이렇게 보자 하하하하 야 참 닥터케인 좀 감이 있어요 감이 농담 1도 안하고 오늘 딱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딱 들어왔네 반갑다 자 그렇게 셀트리온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없다 강하게 돌파하다가 슬슬슬슬 이렇게 옆으로 슬슬슬슬 기는 것도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죠 이렇게 슬슬슬슬 이번에는 한번 던졌던 이유는 좀 크게 한번 흔들했기 때문에 그죠 단기적으로 한 6%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실은 잽싸게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쯤 조정 받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잽싸게 또 따라 들어가는 거 천천히 준비 중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전 하이닉스처럼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히 밀리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판단 그러한 판단들이 좀 잘 돼야 홀딩이거든요 홀딩요 자 출근길 10분 주식생처 탈출하기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 그죠 오늘 8회 아이고 이름도 길다 매도까지 했는데요 매도를 잘 하려면요 수익을 잘 끌고 가는 홀딩도 잘해야 되고요 그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죠 손절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좀 어려워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경험해보기로는 그래서 상승 초입이고 비교적 장관권이긴 하나 목표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옆으로 적당히 조정받고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하게 돌파하고 옆으로 슬슬슬 적당히 조정받는다 이렇게 슬슬슬 적당히 조정받는 다음에 홀딩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하면 차익실은 또 해야 되죠 자 그러한 상황들 장중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실 분 가입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게 장중에 풀타임으로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기간 매수세 들어오고 최근에 셀트리온이 기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 SC 맞는것 같던데요 만약에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 그 부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그런것도 생각 안해 물론 어떠한 제품군에 있다는지 정도 알고 대략적인 흐름은 알고 있으나 저는 기본적 분석 보다는요 그래서 저보다 셀트리온의 기본적 분석은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고 어디로 얼마가 수출이 되고 앞으로 스케줄 같은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닥터케인은 꽝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닥터케인은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에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시장상황에서 어디로 수급이 멀리느냐 그러한 기술적 분석에 특화가 되었으니까 아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바닥은 확실히 14만원권대를 확인한 것 같다 여기 쉬 여기 인근에서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를 하려면 아 할 수 있는 권력이다 삼성전자 말씀도 드렸고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분할 매수로 한다면 아 16만원대 정도는 아 분할 매수로 진입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을만한 권장은 맞다 라고 판단합니다 추석인데 그래도 들어오셨네요 그죠 자 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한 폭으로 상승하면서 60일 인근까지 왔습니다 전략은 다 천과 동의에요 천과 동의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비교적 힘없구요 그래서 하려면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1등하는걸 좋아해요 1등 그죠 1등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 이제 바이오쪽 슬슬슬슬 바닷곤 탈피하려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넘어가는 것 같고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다른 종목보다는 없게 퍼스트 무브인 셀트리온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도 여기 4만 3천원 것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한데 이게 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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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뜩하면서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데요 그죠 자 전일도 외국에 상당폭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모합이 아 예약 신청 물량이 2018년도에 아 1068대 정도 팔렸는데 천 아 7,068대입니다 팔렸는데 7,000대 예약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현대차가 지금 무분교로 아 지금 협상 임금협상 타결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다면 기아차도 같이 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죠 추석 연휴 지나고 신임 노조집행부 아 형성 이후에 임단협 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임단협 체결 소식이라든지 그죠 아 모화비에 대한 부분 추가 생산 아 협약이 잘 된다든지 하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배당률도 31.2% 로 아주 배당성량이 좋구요 아 환율 효과도 있다 지금 아 3,4분기에 환율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실적이 좋은 것은 거의 자명해요 그죠 앞전 2,4분기에도 환율이 아 예전보다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아 그죠 여기 4,5,6도 환율 때문에 아 영업이 효과 있었으면 그죠 효과 있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더 있다 7,8,9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 영업이 좋게 나올 전망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좋다 기아차 기아차 한 번 더 치고 가면 아 이것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46,000원과 48,000원 노력 노려보겠다 흠흠 자 카카오 카카오 현대건설은 아 1.85% 좀 하락했는데요 저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는데 기간 좀 매도세 많이 나왔는데 여기 61건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13만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양호할 것인데 전의를 조금 조정받았어요 자 현대건설은 10% 이상 퍼펙트하게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인데 평소 같으면 3분의 2 정도 내지는 상당폭 던졌을텐데 여기서 차이 실현 했다가 여기서 다시 사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만 무너뜨리면 별 문제없다 생각하고 사들어간 이유는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이후에 다시 위했습니다 한번 챙겨먹고 또다시 들어갔는거 수익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홀딩하는 이유는 흠 마우스 어디갔냐 자 다른 어 남북경협주들이 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러한 판단들이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경협이 하나의 테마로 이번에 한번 한번쯤 강하게 랠리 하려는가 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전에 남북경협이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 같은 동정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60일 따위 생각 안하고 붕붕붕 뛰어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 좀 더 한번 들고 보겠다 라는 공격적인 배팅을 다시 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시장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장판단을 해보면 어중간한 상황이 많습니다 뭐가 어중간하다 자동차 현대차 하고 기아차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부품주 여기 있는 만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평화전공 이런걸 여러분들께 안내 많이 해드렸는데 뭐 대박갔다가 그죠 여기 인금부터 안내드렸으니까 많이 갔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에 바톤을 이어 받아서 남북경협이 한번 정도 어 테마성으로 한번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측해 볼게요 자 전이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5G도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 조정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고점 부위에 잘못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자문은 박살나요 그래서 매수타임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꾸 말씀드렸는데 5G도 오중간합니다 그래서 그죠 들어가기가 그리고 휴대폰 부품관련도 추세가 확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만한게 할만한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낙포카드에 따른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 남북 남북 경협 쪽으로 한번 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음식료 쪽도 낙포카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정도는 가져보는데 강한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미있는 바닥권 형성을 하는 것 같아서 음식료 업종도 일단 돌려보다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자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죠 조선주 조선주가 강하게 돌았었으나 단기 저항권입니다 목표치 올만큼 왔거든요 그죠 조선주도 괜찮은데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을 조금 늘려준다면 관심한 가져볼랍니다 기관 매수세 있구요 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죠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관계에 대한 부분 조금 불공정 거래 다 라는 형식으로 일본 측에서도 재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잘 마무리 안되는 경향도 있구요 그걸 차치하고 서라도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해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조금만 늘려준다면 관심 가져보겠다 자 삼성중공업은 예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빠집니다 야 그럼 여기서 하면 좋지 않느냐 노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 수익 얻어내는게 더 좋다라는 제 질원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닷건에서 자꾸 잡을려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걸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무릎에 사서 확인하고 매도하는 확인하고 매도하는 어저께 정도는 하이닉스 던지는게 낫어요 추가 더 간다 조정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조정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깨에서 던진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발바닥 밑에 있는 무좀 무좀도 짜먹고 머리 위에 있는 그죠? 여드롬도 짜먹겠다 하면 안돼요 아유 들어오라 왜 그렇게 더럽게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머릿속이 확확 남으라고 그죠? 그러한 다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쩜을 어느정도 확인하고 던지는 습관이 있어야만 조그만 흔들림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돌아서고 그리고 중추절 중국의 중추절 추석 그죠? 광군제 11월 11일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쇼핑 많이 할 수 있다 해서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들이 강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다가 괜찮아 보이면 뭘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는 겁니까? 돌려낸 걸 괜찮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종목도 다음 종목 어떤 거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추력하는 과정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삼성 삼성 SDI는 여기가 ESS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사건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2차전지 업계의 고질적인 화재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상당히 변동성 확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매수 의견 딱 드렸거든요 아침 방송에서 쭈니가 들었던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여기서 바로 사버린다 나 같으면 여기서 사버린다 저점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여기 앞전 저점이 여기 보이거든 여기 여기 낙폭이 조금 스트레이트 너무 과하거든 어떠한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확 빠져버린다 이거 저점 매수 성공 아닙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저점 매수 하라 그랬어요 그죠? 쫙 당겨 올립니다 이거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24만원권 오면 그냥 팔아먹고 놀랍니다 음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는데 종목 상담은 들어오고 있진 않네요 자 빠르게 돌려봅니다 자 LG전자 이제 바닥 좀 돌아서는 것 같구요 삼성전기도 MLCC 적청 세라믹 컨덴서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때마다 반도체 안에서 전기를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휴대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같이 수요가 떨어지니까 아주 그 안좋은 상황 2018년 어 한 9월 정도 부터는 그냥 꼬꾸라지면서 한 번을 이야기 안했습니다 한 번은 이야기 안했는데 예전에 좋다고 좋다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아 쓸 바닥을 돌려내는 모습이네요 조금 관심권 정도 가져 볼 필요 있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서는 판국에 순번이 많이 밑에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전기전자 쪽으로 너무 많이 할 순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려주면 저는 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추가 매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두개의 가치도 가져갈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 정립식으로 한달에 한번 적금 들지 말고 20만원 될 거 같으면 다섯주 살하는 거 퍼펙트 그죠? 퍼펙트입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 쪽은 주춤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보다 기아차 그래서 관심이 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주 괜찮다 했는데 워낙 지저분하니까 이거 패스는 합니다만 우상량 아직까지 형성하고 있다 아까 봤던 만드나 평화전공 S&T 모티브 전기차 관련 부품 이런 쪽 강세거든요 자동차 부품 강세 맞아요? 조선주는 아까 돌려봤다시피 이제 바닥 확실하게 돌파하고 상승 추세 전환하는 와중이구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도 낙포카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건설 쪽에 안 좋은 역량이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만 그죠? 주식시장이 하락장에서 상승 전환할 때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아 부분이 건설 부분이니까 한번 기대해보죠 자 무엇인가 하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건설 쪽 철강 건설 이런 쪽이 아 먼저 돌아서야만 되는 것이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용 확대 그리고 기업들도 그죠? 금리를 왜 자꾸 낮추겠습니까? 금리 낮은 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잠깐 짚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왜 아 경기 활성화가 되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느냐 하면요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중국처럼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아 시중에 낮은 금리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업은 설비투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설비투자를 하려면 아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철강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건설사 아 수주 소식이 들리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고용이 확대되구요 그 건설이 다 되고 나면 안쪽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아 참 문제인 것이 컴퓨터 내지는 로봇이 다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죠? 설비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다시 재투자 재투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됐다 생각해서 미국처럼 아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죠?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 있으니까 이제 막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출구 전략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그래서 돈을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양적 긴축 정책으로 바꾸면서 지급 준비를 올리고요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자산 매입 해주던 것 수돗하고 자산 매각 해버리고 하면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인플레이션 부분을 잡아 나가는 출구 전략 그런 식으로 정책들이 경기 정책들은 아 사이클이 이루어 가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 제로금리에 가야 된다 하면서 자꾸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어 금리 이나 한번 하고 그죠? 어 난이 밑으로 어 지금 처질라 하던 미국 시장이 반등도 했습니다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금리 이나 아까는 거시경제적인 부분 이야기했다면 금리가 싸니까 은행에 돈 넣어두면 뭐하겠습니까 채권에 넣어두면 뭐하겠습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몰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 주식시장은 화랑을 띈다 라는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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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부분은 닥트케이가 어 칠판 강의로 어 다음 강의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알라딘님 현대로템 2만 7천원에 10%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템 2만 7천원에 2만 7천원에 조금 더 지켜보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현대로템 와 2만 7천원에 너무 높잖아요 그죠 거의 반토마까지 났다 이제 반등하는데 자 2만 7천원에 매수하셨다면 언제 매수하셨는지 몰라도 본인 매수단가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깨지면 안되는 추세 이탈하는 추세 전환하는 상황이거든요 딱 본인 매수단가 인근 아닙니까 여기 2만 7천원 그죠 여기에 샀지는 않아서 되고 어디에 샀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한데 2개 샀다 아니면 더 이전에 샀다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 아까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상승세는 여기서 벌써 무너졌고요 그죠 초강세를 이루다가 그리고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거든요 더 이전에 여기 샀다구요 그러면 올라갔던 거 좀 잘 챙겨냈어야 되는데 이 빠지는 거 다 퇴해내고 다시 왔다면 참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겠네요 그죠 매매를 잘 하지 못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잘 하지 못했다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수익이 그렇게 낮고 다시 다시 여기서 토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적당히 수익이 났으면 흔들흔들 한 다음에 그냥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한 기준이 조금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그죠 아니면 아는데도 실천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락 트렌드입니다 하락 트렌드 평소하고 좀 다르게 끊고 있죠 쭈이 평소하고 좀 다르게 끊고 있지 하락 쇠기형 하락 쇠기형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진폭을 점점점점 좁히면서 그죠 윗방령으로 갈 것인지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아 지금 중요한 장안권에 왔습니다 여기 돌파할 가능성 없지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남북 경력을 남북 경력을 남북 경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무너진 것 자체도 별로이고요 그 다음에 2만 7천원권이 어 반등했으니까 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었으나 여기 무너질 때 안 던진 거 첫 번째 가장 잘못한 부분이요 두 번째 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박스권이 이루고 있으니 추가 상승 기대감은 있었겠죠 그것까지는 인정 그러나 무너질 때 여기 안 던진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던 거 다 퇴해내고 아 손실 반토마까지 나는 상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그럼 추후상 어떻게 전략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면 본점까지 가기는 조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 지금 60일까지는 강하게 돌파했고요 120일에서 이제 저항받고 있는데 조건은 그렇습니다 더 홀딩 가능한 조건은요 밀릴 때 18,000원 18,200원 정도 안 밀려야 돼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인데 확 무너졌죠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제법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18,000원권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법 그죠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 하락하던 추세에 여기 지지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를 안 무너뜨리면 더 홀딩 그러면서 적당히 있다가 한 번 더 치우고 간다면 11,000원 12,800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 이후의 상황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단기 전략은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18,2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18,000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 하시란 말씀 드리겠고 적당히 조정 받으면서 잘 지지하고 강하게 돌파한다면 21,000원과 22,8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현재 보면 기간외금 수급도 좀 들어오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한 번 테마가 또 들어온다면 여기 정도 상황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쵸 여기까진 안 될지 몰라도 한 번 강하게 간다 해도 본전을 당장 가기엔 좀 힘들어 보여요 27,000원은 워낙 높이 있으니까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닥터케이브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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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통신주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한 번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밑으로 딱 꼬꼬라지기 시작하면요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해요 셀틀은 왜 이야기 했는데 바이오 쪽으로 돌아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꼬꼬라지어도 여기서 승부 딱 한 번 걸어 보는 겁니다 1등 1등 SK텔레콤 1등 맞긴 한데 시원찮아요 왜 5G 기지국 아직까지 더 확충해야 되고 그쵸 통신망 잘 안 터져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익성 있기보다는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통신주 시원찮습니다 셀틀은 바이오가 그렇게 낙폭 심하게 깨지다가 돌아서는 거 딱 보니까 딱 들어갑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희한하죠 어떤거는 선택해가지고 딱 선택하면 올라가고 어떤거는 아예 손으로 안됩니다 손 안되면 안 올라가 쭈니야 좀 신기하지 않니? 응? 20년 이상 미친듯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0년 이상 미친듯이 봤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찔끔한게 아니라 미친듯이 봐서 미친듯이 여러분들도 한 번 미쳐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래야만 미칩니다 뭐다? 앞에는 크레이지 뒤에는 리치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러려면 감수해야 될게 있어요 그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놀러다니고 드라마 보고 자고 이런거 이런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되겠습니까? 공부해야되요 공부 그죠? 책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닥트게인은 닥트게인은 닥트게인 주식기초강의를 보시라 책보다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주식에 거의 모든게 다 들어가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아무 무리 없어요 1편부터 차근차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레이저 쭈니 선수가 제법 진도를 잡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공부 한번 해본 사람은 그죠? 쉽게 포기도 안하고 끈기있게 해 나가니까 아 그죠? 국립 무료 극식소 관리인 되는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그죠? 쭈니야 멋있다이 나 옛날에 진짜 솔직하게 옛날에는 아 그죠? 국가 밥 먹는 사람 그렇게 대단한 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진짜 대단해 보인다 애들 조진다고 고생 많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여러분들도 진도 진도 딱 잡아가지고 공부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반드시 차이납니다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요 나중에 차이납니다 다 알 것 같죠? 그래도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놓치고 있던거 하나하나 새로운거 새록새록 생각나는거 있을겁니다 쭈니야 게다가 형이 출근길 10분 딱 해주니까 좋지 복습 되는거잖아 그죠?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복습을 하는거 그죠? 오늘 배운거 저녁에 한번 하고 그리고 주말에 한번 더 훑어보고 한달에 한번 더 훑어보고 시험기간에 한번 더 훑어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죠? 자 이거 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공부 막 해 나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캔들 부터 해가지고 다시 8회 까지 하니까 복습 되는 개념도 있고 조금 또 다르게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잖아 셀트리언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케이는 되게 바쁜 같다 응? 그거 복구하려면 정신도 없을거고 그래도 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잖아 시험에 패스 해 본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있어 그죠? 하루아침에 그 시험이 패스가 안되거든 쭈니야 한번 남겨봐봐 몇 번만에 붙었다 그거 말하기 싫으면 한 몇 년 공부해가 붙었다 요것만 한번 남겨줘봐 뭐 부끄러운거 아니야 보통 뭐 3년씩 공부하고 이러는거 같은데 와 장난 아니잖아 그지? 지금이 중요하잖아 붙었잖아 응? 그지? 응 50세 또 200회 200회 200일회 그거 계속 보시고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아 SD1님 명재 잘 보내시고요 하하 알라딘님 최근에 조금 그래도 됐습니까 제가 이름 많이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라딘 오늘 확실하게 확실하게 기억할게요 3년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우리 세금으로 밥 먹고 살려면 3년 걸린답니다 그죠 아이고 야 대단하다 박수 포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 번요 그죠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박수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끈기 있게 하는 겁니다 주식기초강의 제가 198회까지 올릴 때까지 우리 케이가 잘 따라왔는데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면 빨리빨리 안 따라오면 막 나갑니다 진도 203회인가까지 했잖아요 그죠 1년에도 들어온다 자 어차피 중요한 이야기 대략 다 했고요 닥터 K는 중간중간에 토킹어버하트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다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니 저기 어디더라 거의 내신 1등급 되는 애인데 바로 대학패스하고 공무원 시험 딱 걸렸다는 애 있어요 제주도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와 그거 정말 좋은 선택이다 생각하구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명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딱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바로 옆에 양산에 살거든요 요즘에는 양산하면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죠? 있던 곳이 양산 아닙니까? 우리 보통 그 정도 레벨입니다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 사는 레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살고 계시네 위쪽에 계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어중간한 학교 나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졸업해서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간호사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차라리 기술을 해라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부산에 부산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슈가 됐으니까 좀 아시는 분들 좀 있겠죠? 지방대학이라 해도 국립대학이니까 그죠? 부산대학 가면 아빠가 학교 보내주는데 그 밑으로는 보내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공부 딱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짜리가 12시 반에 집에 와요? 하하하 아이고 자기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죠? 중학교 직원도 독서실 갔어요 야 12시 반에 옵니다 집에 와 놀랬어요 와 그죠? 아 잘하고 있다 부산대 가겠네 이러고 박수 치주고 있거든요 첫째도 지금 한 2등급 2등급 될까 말까 하면서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잘하면 부산대학 가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차라리 저 생각이에요 정답 아닙니다 그게 못 갈패야 학교 안 보낼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정도 목표로 하고 가다 보면 레더재브 레벨 있게 올라간다면 2년제 대학교에 미용학과나 스포츠 실용 스포츠 이런 계통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제가 가수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댄스 학원 무지하게 많이 보냈어요 무용학원 그래가지고 애들이 외관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춤 잘 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가나 댄스 학원 쪽으로 하든 아니면 그죠? 미용기술이 이게 옛날에는 뭐 그죠? 약간 낮춰서 보는 직업군 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머리 깍는데 2만원 3만원 시대 안 올 것 같습니까? 그죠? 보편적인 가격이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장학금 받고 그냥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알바하면서 현장 경험하고 나중에 자기 그죠? 미용실이나 자기 댄스 스쿨 체리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게 현실적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아 우리 부모님하고 이야기해보면 야 그래도 학교는 보내야지 이런 세대 차이는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너 다니고 쉽지 않으면 안 다녀도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 대신에 놀고 싶어서 안 다닌다 이거는 용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딴 데 집중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허용하겠다 했는데 학교생활 하고 싶대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고 하니까 어? 그럼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가 힘들다 고3 때 9급 합격해서 지금 군대 갔다 그러니까요 이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알 건데 물론 좋은 학교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죠? 대학교 4년 쓸데없이 쓸데없이는 조금 아니겠습니다만 왜 쓸데없다는 이야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과 마음에 드는데 안 가면 도서관에 앉아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참 그거 좀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하 목소리 발표 좀 해 아빠 닮아서 그런지 반반이야 오늘 뭐 제 사생활 조금 오픈하는데 딸이 두 명 있거든요 재밌어요 재밌고 언젠가는 딸 둘이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아 TV 무대 나가서 춤과 노래 앤드 랩을 하는게 아 조그만 꿈인데 그죠 닥터케이드 테레비 출연해본 가수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의미가 다르죠 딸 두 명하고 그죠 같이 50 넘은 아버지하고 같이 무대를 하는데 춤도 조금 되고 노래도 되고 랩도 되고 야 멋있잖아 응 애들이 아직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피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맨날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막 춤연습하고 하는거 보면 조금 더 크면 지금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하자면 할거 같으니까 다음에 TV 넣으면 닥터케이 패밀리 이러면서 넣으면 한번 투표하는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구요 수능 공부할 때 그냥 공부 지용 준비 참 그죠 자 아까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요 자 목표 정하라 이겁니다 목표 그죠 야 주식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나은 삶 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간도 좀 투자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그죠 더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마무리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동신주 동신주 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자 LG유플러스가 이제 좀 돌아서는 상황이고 자 LG유플러스는 CJ헬로우 CJ헬로우 비전 맞죠 인수권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화웨이 화웨이 향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없어질 듯 하니까 일단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별로 별로입니다 큰 관심 없어요 좀 더 지켜봅니다 기관 매수생 들어오고 있네요 통신주도 기관이 슬사도로긴 합니다 이것도 비교적 바닷건이거든요 통신삼사 중에는 KT 하지 마세요 KT가 가장 약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SK텔레콤이나 상황에 따라서 LG유플러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패스하구요 LG생활건강 대번에 올라오네 좀 관심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LG생활건강 그죠 1등합니다 1등 120만짜리에요 이거 시사하는 바에 여러분들은 아무래 퍼스픽 하겠죠 그죠 왜 1000만원 가지고 이건 10주도 못사 그죠 이거는 그래도 좀 사잖아요 100주 사잖아요 그죠 1500 있다면 그죠 100주 갖고 있다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샀다면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심리적으로 그걸 다르게 생각해요 많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에 출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조건이면 물론 액면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만 현재 통용되는 가격이 비싼 거 사셔라 그게 훨씬 낫습니다 대형마트 쪽 실적 계속 부진하고 자체 브랜드 다 줄이고 안 좋습니다 혼밥 쪽 늘어나고 핵가족 화 되다 보니까 코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그냥 조금 조금 사 먹는 거 좋아하고요 편의점들이 그러한 혼밥 쪽들 혼술 쪽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편의점 앞에 나와서 술 많이 마신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그죠 경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안주값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몇천원짜리 안주 하나 간단하게 데워서 나와서 맥주 한잔 간단하게 많이 한답니다 저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온라인 쇼핑 75세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신세계몰에서 야 2만원짜리 신발 샀는데 괜찮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침침한 노인네들이 야 이거 셔츠 이번에 산 건데 신세계몰에서 산 건데 괜찮냐 이럽니다 그죠 말도 안거죠 말도 안겁니다 저도 마트 가서 산지가 까매요 까매 티몬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이 다 그런 그죠 온라인 몰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입점이 옛날에는 못 믿은 상황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군소업체들 많았기 때문에 그죠 막 사범이 이상한 것도 많은데 이제는 브랜드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웬만큼 다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점점 마트는 힘들어진다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모른다 칩시다 나는 나는 그죠 쭈니가 관리하는 그런 데 갔다 와서 학교에 갔다 와서 나 잘 모른다 근데 주식을 옛날에 할 줄 알았다 이럴 때는 이마트 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우상향일 때 틀렸어요 할 수 있는 권역 많습니다 그죠 여기 15% 올라갈 때 뭔가 하면요 신세계하고 온라인 같이 통합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확 올라갔거든 이마트 그 이후로 무너지는 상황부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 내용 몰라도 그냥 이거 패스해야 된다 이거 밑으로 박박박 기고 있네 이러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죠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거 안 쉽지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고 닥터케인은 90% 이상을 우상향하는 거 맞잖아 삼성전자 우상향하니까 했다가 깨지니까 안 쳐다봐 그냥 여기서 다 끊어내고 나와 그러나 중장기 한 번씩 사들어가는 중장기로 하는 내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올라가 있어 이거 안 틀렸고 이거를 끊어내고 나는데 뭘로도 가냐 추세 좋은 하이닉스로 들어가겠다 해놓고 부악 날라가 15% 먹어버리잖아 준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이게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 이 밑에 까지가 있는 게 훨씬 잘 갈 것 같지 아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올라 우상향으로 틀어낸 게 훨씬 잘 갑니다 훨씬 잘가요 대체적으로 우상향 아닌 거 아니면 안 해 잘 이런 건 예외라 그랬고 자 또 무분규로 노사합이 이끌어낸 포스코 강세 보입니다만 철강은 쿼터제 그리고 베트남산 철강에 대한 미국이 관세 매긴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철강 업계가 안 좋아요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20% 이상 실적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꼬꾸라지 있잖아요 똑같잖아 꼬꾸라지면 안 합니다 아직도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철강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돌아섭니다 이제 돌아섭니다 현대제철도 고려하연도 아직까지 별로고요 화학주도 별로입니다 화학주도 20% 가까이 수출 줄었다 그럽니다 엔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 막 붙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별로예요 SK이노베이션도 별로입니다 에스오일 괜찮다니까 올라가잖아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 딱 있어요 그쵸 왜 이것도 아직까지 하락추세 아니야 240일 하나 냅두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이거 관심있다 관심있다 올라갑니다 그쵸 주니야 메카니즘 알겠지 이게 다 돌려내고 이런 데서 들어가도 안 넣었다니까 여기 들어가고 끝내 중에 먹는다고 이거 안 좋아 여기서 그냥 이까지 더 먹어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만큼 딱 먹어버리는 게 훨씬 좋아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밀릴 수 있어요 그쵸 조정받으면 20일권 정도 오고 다시 올라갈 때 안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렴하다가 정배열 다 돌려내고 하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S 오일 왜 괜찮을 수 있느냐 닥터 K 또 전문인 오일이 그죠 오일이 비교적 바닥 찍었어요 삼각수렴하면서 고점은 자꾸 내려오고 저점도 자꾸 올려가는 삼각수렴형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그 상황이 벌어질 텐데 워낙 바닥 탄탄하게 다져 놓으면서 저점을 자꾸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밑으로 확 빠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조금 긴 흐름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그죠 여기 두세 달 전에 미리 사들어왔던 저가의 기름을 정제해서 다시 팔아먹을 때 마진이 높아지는 그때 기름값이 올라가 있으면 제품 단가가 올라가는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스오일이 그대를 보여줍니다 그죠 올라가네 그죠 올라갑니다 자 SKC SKC도 강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준희가 매매도 했던 종목 위에 가있잖아 그지 여기 인근에서 아마 매매 좀 했던 것 같은데 위에 올라가 있어 왜 우상량으로 다 틀어냈으니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SKC 코롱 PI 는 폴리미드 제조하는 회사인데 관심 조금 있다가 지금 관심에서 뺄까 막가 생각중입니다 여긴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그죠 하단에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워낙 좀 매출 흔들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강하게 반등하고 잘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다시 올라탈 때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여기 저는 그냥 다 뜬기고 놨습니다 자 그러나 대본에 그냥 돌파하네요 좀 쳐지면 다시 한번 다물라 그랬는데 올라가는데 됐습니다 적당하니 그냥 먹었으니까 됐구요 이것도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사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딱 사 그랬습니다 대본에 올라갔어요 가까워서 말씀드렸고 자 엔시소프트도 배당률이 아마 28.1%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상당히 좋고 리니지 모바일 새롭게 나오는 부분 기대감 때문에 잘 가고 있네요 이것도 적당히 먹고 나왔는데 관심 좀 가지볼 필요 있구요 지금은 되게 매력적이긴 않습니다 조금 한번 주춤할 때 그때 한번 담아 보는 전략 자 애프리카 tv 도 1인 방송국 시대 맞아서 수혜주다 그러나 강하게 상승하다가 깨지고 나니 추세 깨지고 나니 다시 올라가도 무너지는 넥라인에서 자꾸 무너지다가 돌파시도 슬로우기 때문에 관심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 하고 올라가야 상승전환 다시 되는 거거든요 약간 관심권은 있는데 조금 삐리삐리 하기 때문에 밑에 일단 최하단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식료 주들도 바닷건에서 돌아서고 금융주 증권주들도 바닷건에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최고 났네 현재는 다른 거 잘 가는 거 많기 때문에 금융주 섹터 별로 관심 없어요 보험주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권을 빼십시오 금리 인하되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하고 방송 좀 해봤습니다 다음주 어떤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 봐야 될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많이 오르고 조정권에 조정받고 있는 차익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5G 종목들 잘못한 거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엔터테인먼트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뭐 그죠 바닥에서 그냥 돌아서는 정도 됐고요 별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이니깐요 그죠 시스템 메모리 쪽 후성 KC텍 일부 종목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부품보다는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좀 돌려는 봅니다만 그냥 관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투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부분도 관심권 최상단에 올려놨습니다 저 관심권 최상단에 근데 여러분들 쉽게 하진 마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잘못하면 밑으로 훅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추천주 앤드 관심 종목 분들에 있는 종목들을 닥터K가 700개 800개 이상의 종목을 돌려보면서 그리고 수급도 괜찮고 추세도 괜찮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1차로 추려놨고 여기서 보다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딱 올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종목 우선적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다른 종목들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죠 닥터K 방송 이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을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구요 자 딴 애 생각하기에 와 막 날라당기는 종목이 있던데 반대로 그만큼 하루에도 심하게 급변동해서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닥터K는 개별주 잘 언급을 안합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들으시고 주식초보가 듣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급등당한 거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수익보단 손실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결제 한번 받고 오니까 아니면 회의 한번 하고 오니까 회의 한번 길게 하면 30분도 하고 한 시간도 하잖아요 그 시간 안에 변동성 심한 것들은 상한가 갔다가 한가도 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보다는 대형우량주 위주로 위험은 비교적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목향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트케이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추식공부 한번 해보시려면 아니면 무료방송 아침에 괜찮던데 보시려면 보세요 하고 한번쯤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 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날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해버리면 닥트케이에게 전혀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 명절 기간에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 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명절인데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시다가 차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빠이빠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Champion Fin 결정 rapidement 탭 깜짝 뇨 무 뇨